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에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서비스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서들을 잘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이 포카라는 이 도구들을 이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포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을 했던 어떤 스크립트 오픈소스도 두 개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포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포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서들, 그러니까 그 오피스 파일, 그 다음에 PDF 파일, DOC 파일, 뭐 이런 파일들이 웹 서비스에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글에서 이 포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려면은 뭐 사이트, 예전에 한번 구글 해킹을 좀 이야기 했었죠. 구글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해킹이라는 문서를 찾고 싶다.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파일 타입은 예, PDF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해킹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파일의 PDF 파일을 내가 찾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 해킹 때 사용할 때는 어드민이라고 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이트 정보들을 검색하고자 하는 사이트 정보들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카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기타브의 오픈소스 쪽으로 서비스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다운로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좀 받아 놨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압축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포카 릴리즈라는 곳에 EX 파일이 있습니다. 그 EX 파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를 실행하고 실행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저는 실행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SQL Express 버전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 버전, 3점대 이하, 현재 버전에서는 그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했는데 요 3점대부터인가 그때부터 SQL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능들이 향상이 되고 이제 저장하고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형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하면은 SQL 서버 있는데 그걸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요. 그리고 용량도 500메가인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하시고 다시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프로젝트에서 New Project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상 프로그램이 있는 우리 구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닷컴, 구글닷컴, 구글닷컴 이게 프리트 네임하고 어차피 똑같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은 바탕면 쪽에다가 제가 포카를 설치했던 그 곳에다가 그 다음 이렇게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리트 하시면은 이렇게 우선은 크리트가 됩니다. 아직은 작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인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고자 하는 DOC 파일하고 기타 문서용 파일들 그 문서용 파일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경험하는 그 문서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글이나 빙이나 그 다음에 떡떡 중국 쪽이죠. 그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 쪽이나 뭐 많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글 쪽으로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네트워크에 이제 도메인 정보라고 있어요. 이 도메인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바로 이 웹 서치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또 그 도메인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렇게 관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문서 같은 것을 서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도메인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 같은 거에 이게 이 검색 서비스에 의해서 도출된 그런 정보들 같이도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까 저희가 도메인을 구글.com이라고 검색을 하셨죠. 그 도메인 정보들이 여기서 DOC파이나 그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요. 이 도메인 정보를 열으시면은 여기에서 현재 이 검색되는, 이 검색되는 이거에 대해서 도메인들이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해요. 도구가요. 좀 돌다가 갑자기 확 죽을 때가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들을 좀 더 검색이 좀 빠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우선 여기부터 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도메인 정보 있죠? 여기에서 이 크로링 형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십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도메인 검색, 서브 도메인 검색하는 거에 도구들 몇 개 설명을 드렸죠. 사이트 설명을 드렸죠. 포카도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도메인 정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관련된, 검색이 됐던, 이게 어떻게 보면 문서 쪽, 뒤에서 이제 문서형으로 되어 있던 애들이 있죠. 문서로 검색했던 이거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색된 것이 굉장히 빠르죠. 여기하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색이 되면은 여기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쪽 폴더에서 폴더, 폴더에서 파일들이 몇 개가 발견됐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다큐멘트 퍼블리시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떤 파일들이 현재 이렇게 검색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닷컴이라는 모든 사이트가 현재 보상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다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포카의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됐던 그 사이트, 검색된 사이트에서 이제 문서, 검색된 사이트에서 문서들을 다 다운로드를 한번에 다운로드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크롬 사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처럼 파일 타입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 하나씩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어떤 문서들이 만약 노출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포카가 제일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도구들이 있는데 컨솔로만 이제 작동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냥 잠깐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워셀이나 그런 것 중에서도 지원이 되는 도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파워셀, 우리가 파워 메타라는 파워셀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동작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파워셀 이것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파일 정보들, PDF,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셀을 여러분들 이 셀을 먼저 가져오시면은 이 실행되는 것을 바이패스 명령으로 시켜야만이 외부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파워셀이라고 여러분들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명령어들이 열리죠. 여기에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동작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실습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했던 그 결과만 잠깐 ppt로 좀 보도록 할게요. ppt로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빙하고 그 다음에 구글 그런 데에서 이제 페이지별로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검색된 거에 대해서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거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구글이나 이제 선택해서 그런 형태들은 조금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파워셀이나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선택을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 서비스가 조금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는 최적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